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방역대책본부의 레크로라즈 신규 공급 중단 발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한 뉴스가 겹쳐지면서 아주 제대로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국환경영권에서 나온 뉴스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레크로나즈 공급 중단의 셀트리온 사명제 약세. 그런데 어제 방역대책본부의 발표가 화가 나는 게 계속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할 때는 주가에 영향을 있을까봐 국내 치료제라는 용어를 계속 썼었죠. 그런데 어제 뉴스에는 레크로나 공급 중단에는 셀트리온의 이름을 아주 크게 씁니다. 여러분 이게 주가주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은 5.92% 하락한 15만 1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98% 하락한 6만 300원 막내 셀트리온 제약은 3.3% 하락한 8만 2천 100원 참 답답합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레크로나즈는 28일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게만 투여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회사에서 주식이 하락해서 그런지 향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백신 관련까지 해서도요. 나 없이 정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